요건은? 안녕! 태양군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1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짜잔! 일단은 이렇게 자연산은 빛깔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수영도 그 양식보다는 좀 깁니다 음! 음! 잘 줘요 맛있죠? 음! 제철 수산물이 가장 맛있습니다 자연산태와 꽃게가 더 제철이 있는 만큼 많이 드시러 오세요 태양군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음! 살이 진짜 꽉 차있어요 어떻게? 강추 강추 진짜 맛있죠? 와! 행사장항에서 제22회 대화축제를 합니다 많이 오셔도 공연도 보시고 또 우리 행사장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같이 즐기시고 또 이렇게 싱싱한 자연산 대화 자연산 꽃게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평균적으로 1년에 17,000명씩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맑은 공기 일단 2, 3개월 정도 이곳에 살면서 자기 라이프스타일이랑 잘 맞는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듀어 기촌센터에 들어가셔서 듀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동영상 강의로 들으실 수도 있고 듀어 학교라는 곳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 교육 이수 시간이 35시간은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안으로 전입 신고를 하셔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서 듀어를 신청해 주시면 돼요 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% 절의로 해서 창업,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과 스펙을 구매한다고 하셨을 때 7,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청년들에게 1년차에게는 110만원 2년차에게는 100만원 3년차에게는 90만원을 매달 매달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태안금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어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어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태안 많이 찾아주시고 기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우리 태안의 가을 꽃게 그리고 대화를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하 2행시 한번 갈까요? 잘한다 대 대차게 남자가 여기 한번 놀러 왔으면 하 하 잠깐만 한번 끊어서 가자 땜에 놔줘 꽃 꽃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개 개 개를 가지고도 여심을 공략할 수 있는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 하하 대하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 하 하 하 하하 하 하 하가 뭐가 있을까? 대하 대차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 하 하하 웃으면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백사장으로 오세요 예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태안으로 오세요 태안사랑 대하사랑 예 많이 놀러 오세요 예 태안군이 아 아니 대한민국이 자본이 되게 싱싱하게 대안을 더 맛있게 빗어주니까 ä 하 하 하 룩은 이분은 괜찮으세요 안녕히 계세요!